위기 탈출 아마존 지구 최대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아마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숭이가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 손에 길러지던 아기 원숭이 샤이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아마존에 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존에서 뱀도 만나고 독거미도 만나고 가족을 찾아 헤매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지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여기서 문제 아기 원숭이 샤이가 의식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타란퓰라 독거미에 물려서 2번 세상에서 가장 큰 밴 아나콘다에 물려서 3번 상한 과일을 먹어서 4번 비행기 멀미를 위한 실신 정답은 3번 상한 과일을 먹어서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함으로 먹을 때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샤이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마존이야 8월 5일 대개봉 지구 최고의 보물 창고 아마존 이곳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최초로 공개되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 올 여름방학엔 극장에서 거대한 정글을 즐기세요 아마존이야 8월 5일 대개봉 시외도 2.3노